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 입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화창하고 맑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 했어요 비가 올려면 많이 오던가 뭐 찔따닥 찔따닥 조금 조금씩 오다가 아 그래서 이제 비가 안온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동반한 돌풍과 함께 뭐 이렇게 바람이 또 많이 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재워주나 보다 싶으면 그 미세먼지 들이 빗속에 다 녹아가지고 이제 쫙 다 비가 내려서 내려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차량으로 운전해서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행을 하고 돌아오다 보면 차에 빗방울이 묻어있어요 그래 뭐 물이니까 말름 괜찮겠지 했는데 물이 마르는 순간 그 물방울 속에 있던 미세먼지들이 쫙 하고 딱 달라붙어서 누가 차에다가 껌 붙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흰 차들 같은 경우는 식빵에 무슨 곰팡이 핀가 마냥 뭐 자글자글자글자글해요 뭐 항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저를 대신해서 고생한 이 친구 세차도 좀 해줄 겸 깨끗해진 피부에다가 유리막 코팅을 한번 해줄 건데요 세차는 알겠는데 유리막 코팅은 어떤 걸로 할 거냐 네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셀프 세차장에 왔습니다 우리 차량을 타고 다니기만 했을 관리는 딱히 안 했을 거에요 우리 얼굴에 뾰우지 하나만 놨어도 새치를 묻히고 약을 바르고 이제 피부과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차량 찌그러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런 근데 잘 안 가실 거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차를 살펴보시면 안쪽에 잦은 흠집 물이 고여 있었던 자국 미세먼지가 있었던데 물이 또 옮겨 있고 하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그래서 오늘은요 차량에다가 코팅을 한번 해줄 거에요 바로 1조원 프리스탄 듀얼코치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거 수강만 봐도 약간 되게 맛있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번 뜯어주시면 안 돼요 물이 굉장히 일정치 않게만 떨어져요 육즙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코팅을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그 장면이 완벽하게 말라도 상관이 없는데 안 마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신있게 물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해도 된다고 써놨네요 굳은 자식이 아니야 아무튼 이걸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밀려요 그죠? 여기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이쪽면은 물이 아주 뭉쳐서 내려와요 뭉쳐서 이쪽 보시다가 이쪽은 코팅을 안 했는데 이쪽을 보면 노면 상태가 지금도 자동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물이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네는 다 고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팅을 지금 딱 한 번인 상태인데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코팅을 하면 할수록 강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잔기스들이 보였었어요 이걸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이 잔기스들이 이 코팅에게 위에서 이제 약간 뭉쳐지는 거죠 비벼지는 거죠 그렇다고 컴파운드처럼 그 부분이 주변 도장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팅막이 그 부분을 이제 살짝씩 코팅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면차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일 Trinity 입니다 Laos 해보고싶다 불이 안되고싶다 월화 비 그래서 이쪽으로 빼왔는데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하면 왼쪽은 코팅을 했고 오른쪽은 코팅을 안 한 상태예요 왼쪽은 쌀알만한 물방울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만 있고 이쪽은 왕건이들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이렇게 뭉쳐있으면 나쁜 점이 뭐냐면 먼지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요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물기가 증발하게 되면 이 마르지 않은 범위만큼 오염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삽시간에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먼지가 앉을 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많이 고여있으면 그만큼 늦게 증발이 될 테고 늦게 증발이 된 만큼 각종 대기 중에 있는 먼지나 미세먼지 그리고 기름때들이 엉겨붙어서 내 차를 또 한 번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도 살짝살짝 미끄러지는데 이쪽은 아까 보셨듯이 미끄러질 틈이 없어요 약간 도장면이 노후에 있기 때문에 먼지 제거에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좀 있죠 이거 그냥 끄덕.: 막상 Nori 차량에 코팅 하나 올려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앞에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씻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차 한번 하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몸 건강히 지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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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